2. 2. 1. 1. 1. 1. 2016년 정말 너무 건강하게 2015년 한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행복할 수 있었어요. 2016년도 같이 행복해요. 행복할 수 있었어요 네, 2016년 원숭이띠의 해잖아요 제가 원숭이띠예요 원수아! 원숭이띠인데, 원숭이띠의 해인 만큼 원숭이띠의 해인 만큼 제가 원숭이띠잖아요 원숭이띠니까 저의 해잖아요 저의 해장이니까 더 열심히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 화이팅! 자, 백현아 백현아 반성승이고요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, 오늘 얼굴이 정말 모자이크죠, 모자이크 하나, 둘,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샀다 새현이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엑소스 너, 위아 엑소스 너, 위아 워 감사합니다 할 말 있어요? 오늘 들어가면 돼 소영, 또 단독방송이에요? 이 형, 요즘 방송 욕심이 거의 할 말이 있다니까 약속한 게 있는데 계속 켜고 놀래? 조용히 해 보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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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